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7 동의어 시리즈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동의어 빈출 단어 다섯 번째 세트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단어들은 rate, trade, very 인데요 뭔가 익숙한 단어들이죠 하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런 의미 말고도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rate, 동사일 경우 첫 번째 의미 평가하다, 평가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to rate him, 그를 평가하다 어떻게? highly, 높이, 그를 높게 사다 하면 이 사람 정말 괜찮아 이런 거죠 어떻게? as a co-worker, 동료로서, 동료로서 정말 믿음직해 to rate him highly as a co-worker 이렇게요 또 to rate a show as a success 혹은 to rate a show a success 하고 그 공연을 평가하다 뭐라고? 성공작으로 이런 식으로 전치사 s가 생략되기도 해요 자 이런 뜻일 경우 동의어 judge, evaluate, rate가 동사일 때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등급 혹은 순위를 매기다, rank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랭킹전이라고 하면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쭉 매기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to be rated, 순위가 매겨지다, number one, 그러면 1위잖아요 number one이면 1위잖아요 그래서 to be rated, number one 하면 1위의 등급을 매겨지다 이걸 다시 자연스럽게 바꾸면 1위를 차지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진 거냐 by a magazine's poll, 잡지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렇게요 다음으로 rate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 첫 번째 의미, 비율, 뭐 뭐, 율 이러죠 예를 들어 a high rate, 높은 비율, 무엇에? of employment 하면 높은 비율의 취업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높은 비율의 실업률은 뭘까요? unhappy가 happy의 반대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employment의 반대말, 실업은 unemployment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하려면 a rate of unemployment 혹은 unemployment rate라고 해야 되겠죠 또 customer satisfaction이 고객 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rate를 비추면 고객이 만족하는 비율 즉 고객 만족도 이런 뜻으로 파트 7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의미일 때 동의어 degree, 정도, ratio, 비율, 발음 ratio가 아니고요 쉿 쉿 쉿 발음이에요 ratio, 비율 같이 알아두세요 rate가 명사할 때 두 번째 의미, 요금, 뭐 뭐, 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an hourly rate 하면 hour, 한 시간당 얼마씩 내는 시간당 요금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 동의어는 charge, cost, fee, 모두 요금, 값 이런 뜻의 명사들 같이 알아두세요 두 번째 단어 trade 주로 명사로 쓰이는데요 먼저 거래, 무역이란 뜻이 있어요 이 경우는 무역 하나, 두 개 이렇게 세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고요 예를 들어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 FTA 할 때 free trade agreement거든요 자유무역 협정, 바로 여기에 trade가 이때의 이 trade, 거래, 무역이란 뜻인 거죠 이 경우 동의어는 business, commerce, exchange 등이 있어요 이때 exchange는 교환하는 거거든요 무역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때 exchange가 하나 더 쓰임새가 있는데 refund랑 같이 써서 이 옷을 가게에 반품하고 싶은데 환불, refund를 하거나 exchange, 다른 제품이랑 교환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refund랑 같이 쓰여요 트레이드의 두 번째 의미, 사업이란 뜻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는 사업을 여러 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명사고요 예를 들어 to work in the building trade 하면 건축업에 종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때도 역시 business가 동의어가 되고요 왜냐하면 business 또한 거래라는 추상적인 개념 혹은 사업, 사업체라는 구체적인 개념 둘 다 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것 외에도 job, profession 이런 것들도 사업이라는 뜻의 동의어가 됩니다 트레이드의 세 번째 의미, 업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rade magazine 하면 그 업계에 관한 professional 전문적인 내용을 가득 담은 잡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때의 동의어는 field, industry 가 있어요 세 번째 단어 very, 우리가 thank you very much 하면 아주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부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이때의 의미가 매우, 아주 그래서 very small, 매우 작은, very quickly, 아주 빨리 이렇게 쓰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강조해 줄 때 very가 쓰이는데요 이 경우 이런 식으로 정도를 강조해 주는 비슷한 뜻의 부사들 highly, deeply, extremely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외에도 최상급을 강조해서 단연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my very best friend라고 하면 내 가장 친한 best friend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최상급을 한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또 my own house 그러면 나 자신의 집 이런 뜻인데 my very own house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돈 주고 산 나 자신의 집 이런 뜻으로 아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very가 이런 식으로 부사가 아니라 경영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경영사로 쓰일 때 very는 항상 명사 바로 앞에 와요 그래서 바로, 그 이런 뜻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at this very moment 다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이 정확한 순간에 이렇게요 또 in this very room 다른 방이 아니라 바로 이 방에서 이런 식으로 맞는 정확한 이런 뜻의 동의어들 exact, right, accurate, precise 같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의미로 장소나 시간에서 맨 끝, 맨 가장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at the very beginning 혹은 end 하면 맨 첫 부분, 맨 끝 부분 이렇게요 또 at the very top 하면 윗부분 중에서도 맨 윗부분 at the very bottom 하면 맨 아랫부분 동의어는 extreme, 극단적인, 중앙에서 가장 먼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제 이렇게 배운 세 가지 단어 미니 예제 세 문제로 풀어보세요 앞뒤 문맥 고려하셔서 볼드체, 굵게 표시된 단어와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을 a, b, c, d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1번 문제, 두 번째 줄에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어 very랑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은 a번 exact, 바로 그였는데요 the very person 이렇게 명사 person을 꾸며줬기 때문에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마저 해석을 앞뒤 문맥 해보시면 according to Mr. Kim's resume 김씨의 의력서에 의하면 he is, 그는 무엇이다 자, 여기서 그는 Mr. Kim을 대신해준 거죠 그가 뭐라고요? a highly skilled welder 용접공인데 그냥 용접공이 아니라 highly skilled 매우 스킬이 높아요 매우 숙련된 용접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I believe,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he, 그가 is the very person 바로 그 사람이라고 we need for the job 우리가 이 일에 필요한 자, 이렇게 취업 관련한 글에서 어떤 지원자가 내가 봤는데 이런이러한 자질이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장점을 먼저 앞세운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recommend 추천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상 A가 정답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취업 스펙 관련 표현들 highly qualified 뛰어난 자격을 갖춘 보통 우리가 고스펙이다 할 때 highly qualified라고 영어는 해요 또 경력이 아주 많은 highly experienced 하면 experience 경험이 아주 많은 또 the right person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 the very person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 적임자 이런 뜻이 있어요 2번 문제, 첫 번째 줄 뒤에서 네 번째 단어 rate의 문맥상 의미는 c번 judge 판단하다, 평가하다 인데요 문맥을 살펴보시면 please fill out this survey 이 설문조사를 작성해주세요 and 그리고 rate our customer service 우리 고객 서비스를 띵띵 해주세요 your feedback 여러분의 피드백은 it's very important for us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 to improve our service 우리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우리 서비스 이렇게 향상하는데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 문맥상 어울리는 게 judge, 판단, 평가하다 였죠 자 나머지 A번의 rank 순위를 매기다 자 이것은 순위를 매기려면 남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다른 회사랑 비교하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했고요 b번 count 수를 세다 아예 아니죠 choose 고르다 생뚱 맞아요 그렇죠? 관련 표현들 아까 봤던 customer satisfaction rate 고객 만족도 rate에 과거 분사형 rated를 써서 highly rated 하면 아까 rate somebody highly 하면 누구를 높게 평가하다잖아요 이거를 분사형으로 했으면 높은 평가를 받는 인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 호텔이다 하면 highly rated hotel 인류 레스토랑이다 하면 highly rated restaurant 라고 하면 되겠죠 한 번 문제 뒤에서 다섯 번째 단어 trade의 문맥상 의미랑 가장 가까운 것은 the industry 업계였는데요 앞뒤 문맥 보시면 tech times 고유명사죠 tech times는 it's the number one 1위 최고의 무엇이다 무엇? trade magazine 업계 잡지입니다 이렇게 잡지랑 아까 쓰였던 의미로는 industry가 가장 가까운 뜻이었죠 왜냐 it has quality articles 그것 그 tech times라는 여기서 잡지였죠 잡지가 뭘 하냐 quality articles 양질의 기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냐면 written by professionals 전문가들이 썼대요 in the IT field IT 업계의 전문가들이 쓴 이런 어떤 업계의 전문가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구성한 잡지가 바로 업계 잡지죠 문맥상 d가 가장 어울렸고요 나머지 business deal 사업 거래 exchange 교환 commerce 상업 모두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때 명사 industry 업계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 an industry leader 하면 그 업계의 leader 업계의 선도자 a leading company 선도 기업이란 뜻이에요 이 기업이 다른 회사들을 이런 이끌어가는 정말 하이텍한 기술력을 가진 업계의 선도자다 이런 식으로 파트7 article 회사 소개하는 기사 질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여기까지 파트7 동의어 빈출 단어 다섯 번째 세트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